이 명임명창 아주 이 명임명창 이거 슴슴하면서 독특하고 아주 재미난 소리예요 슴슴한 듯한데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것 남도적인 것 이렇게 꺾어 넘기고 여기저기 쑤셔서 꼬불리고 멋내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단순한 듯해도 음은 이게 더 많아요 이게 결코 그것들에 비해서 비음악적이지 않아요 훨씬 훨씬 멋있는 고졸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를 열어보면 반짝 열어놓고 귀 씻어버리세요 남도소리에 아주 깊이 빠져서 오염되어 있는 귀를 활짝 열어서 다양하게 받아들이세요 음악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악은 정말 많고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떡칠하지 마세요 개칠하지 마시고요 함경도 백두산은 시작 함경도 백두산은 뚜만강을 구경하고 뚜만강을 구경하고 뚜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백금강 사는 강원도 금강 사는 새 유강을 구경하고 새 유강을 구경하고 새 유강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선율은 얼추 됐어요. 장단은 여러분들 안 맞았어요. 다 안 맞고 여기 한 번 맞았어요.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너무 길어. 새주광을 구경하고 다시 새주광을 구경하고 다시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이제 다 맞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새주광을 구경하고 새주광을 구경하고 이제 전원 다 맞았어요.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시작 경기도 삼각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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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원용이요 왕십리 청원용이요 태산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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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음성이라 시작 전북 음성이라 중남산은 중남산은 철적은 산이요 중남산은 시작 중남산은 철적은 산이요 산이요 중남산은 철적은 산이요 중남산은 철적은 산이요 잘했어요. 강강은 말년수라 강강은 말년수라 말년수라 많이 좋아졌어요. 음이 안나오지만 그 끝이랑 다 선을 맞췄어요. 잘하신거에요. 한번만 더 하고 저기 뭐냐 제비 노장기로 올라갑시다. 함경 도 백두 사는 시작 함경 도 백두 사는 도 만강을 구경 오고 헤이 도 만강을 구경 오고 잘하십니다. 강원 도 금강 사는 강원 도 금강 사는 다시 강원 도 금강 사는 시작 강원 도 금강 사는 새 개 세 강원 세 강원 구경 구경 허고 구경 구경 부경하고 해서 그 촌스러운 놈 내지 말라고 그랬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여기서 이런 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장단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는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마지막에만 나와죠. 허고 그건 장단을 넘겨서 나온 거예요. 밑으로 허고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 그 장단에는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여기서 나와. 허고 남구금성이라 종남산은 철저건산이요 내리라는 데는 안 내리네 정작. 여기는 떨면서 내려줘야 돼요. 종남산은 가길박밖에 아니에요 시작. 종남산은 철저건산이요. 산이요 산이요 산이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결같습니까. 한결같고 고집세고. 산이요 시작. 산이요. 산이요 잘하는 대パダ hell 산이요. 산이요. 산이요 해新聞 Laurie crec. 산이요ı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